이 자식아 예아 들어봐 이 자식아 이건 내 첫사랑 이야기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베이비 베이비 다같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G로 시작했습니다 G의 해를 맞아서 G의 해를 맞아서 G의 해를 맞아서 G의 해를 맞아서 G의 해를 신청하시면서 말라온 김에 경자년 G의 해 아니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일행시로 놀아보자 음식물 분쇄처리기 걸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분쇄처리 예아 파이널리 짧은건 51 긴건 백몬 뜨는 유료민 재샵 107 무료인 고릴라 갠시반으로 보내주세요 나도 어디서 꼴리진 않니요 G1행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963 님 Gyeo my heart break girl 1925 님 쯔꾼쯔꾼쯔꾼해요 식디오랫만이에요 인사까지 덧붙여주셨구요 2054 님 쥐оль 후보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쥐 쥐쥐쥐쥐 들리십니까? 이재한 형사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신 분이 0803님 후보로 올려 두고요 쥐 쥐영이도 음식을 초래했고 정말 깔끔했고 집에 가서 비 오니까 완전 푹 잘했고 쥐, 쥐리 왔다 우리 초정식 선배님 소울, 딕션, 진행 정말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최고의 선배 파이팅 파이팅 많은 후보들 중에서 제일 크리에이티브하고 하트브레이커에서 연결되는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3253님께 음식물 초래할 수 있게 음식물 분쇄초래기 드리고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